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2018년 한국주화 일반 민트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주 내용은 올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민트에 들어가는 6개종 동전하고 일반 미사용하고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6개종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100원짜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해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민트 세트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해외 중종용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이건 일반 민트가 되겠습니다 일반 민트에 나오는 들어 있는 100원짜리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습니다 미사용 금방 해체해서 롤에서 꺼낸 동전인데 보시면 이렇게 파여있는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뒤집어서 이순신 충봉 이순신 얼굴에도 이렇게 많이 스크래치가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민트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은 조금 낮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도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보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 올려봅니다 이런 것은 미사용이라 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데 자꾸 반문하시기가 반문하시는 말씀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데 무슨 미사용이냐고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민트 세트에 들어있는 6개종 동전하고 그 외에 미사용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민트에 들어있는 동전은 6개종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나네요 제가 봐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해서 영상에 올려드려봅니다 또한 500원짜리 같은 해에 나온 500원짜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년도 이것도 18년도 산인데 이것도 미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마구리는 조금 스크래치가 낫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는 18년도 이걸 해체해 가지고 중간에서 꺼내 보여드려도 지금 보시는 동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구리는 왜냐하면 사람 손에 닿았다 보니까 이제 좀 스크래치가 낫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나 이것을 해체해 가지고 중간에서 꺼내 보여드려도 지금 보시는 동전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차이가 난다면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500원짜리 민트에 들어있는 500원짜리는 좀 낫다고 생각이 돼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량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6천만 개 발행됐고 100원짜리는 3천만 개 발행됐습니다 50원짜리는 600만 개가 발행됐고 10원짜리는 5천만 개 5원짜리는 10만 500개가 발행됐습니다 1원짜리 역시 10만 500개 100원짜리가 확연히 민트에 들어있는 것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트에 들어가는 동전 6개종은 특별 제작이 되는지 하여튼 몰라도 확실히 동전 상태가 좀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중종용이라고 별도로 나오는 민트는 이곳의 일반 민트의 약 한 10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이 3만 원이라고 친다면 해외 중종용으로 발행된 민트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은 낙습니다 그런 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습기는 전혀 심투가 될 수가 없게 이렇게 케이스를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의 목적은 일반 민트에 들어가는 동전 6개종 하고 일반 미사용하고의 차이점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이렇게 담아 올려봅니다 이것은 19년도가 되겠습니다 519년도 1000만 개만 발행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실려면 이것은 19년 일반 민트가 되겠습니다 같은 19년이 되겠습니다 뒷면에도 좀 민트 뒤로 있는 곳이 홀랐습니다 19년도 사는 일반 미사용이라고 하는 동전하고 19년도 사는 일반 미사용이라고 하는 동전하고 민트에 들어있는 동전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아주 간발의 간발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발행량은 1000만 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100원짜리도 깨끗해 보이고 이것도 30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2019년도도 18년도 3천만 개 5조 3천만 개가 되겠습니다